한진은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내년에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두 길이 800m, 3개 선석의 이 터미널은 연간 처리 능력 120만 TU를 갖추게 됩니다. 신설 부두엔 갠트리, 크레인 등 하역 장비 130여 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9일부터 RMQC 5기와 ARMGC 14기가 순차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장비 도입이 마무리되면 장비 제작사와 항만 운영사인 한진은 운영 시점까지 합동으로 각 상황별 테스트와 시운전 등 고강도 시뮬레이션에 돌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터미널 운영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진은 부산신항 등 자동화 터미널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천신항 장비 도입 이전부터 가상작업 에뮬레이션을 실시해 왔습니다. 한진 관계자는 인천항은 우리나라의 핵심항만이자 한진의 모태로서 의미가 크다며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으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확보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